횡수가 많네요. 넣어주세요. 뭐야. 아니야, 시공식. 아니, 근데 이거는... 시공식 아니야. 15주년 역사를 뿌리 깊게 이어가자는 뜻에서 식수, 기념 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이거 천으로 가려는 게 나무에요? 이거 일단... 이거 나무래. 뭐가? 이게 나무래, 이거. 얘가 나무래? 이걸 우리가 심을 그 파라고? 왜 이렇게 큰 걸 가져왔어? 얘를 어떻게 들어? 와... 1박 1 기념 식수. 야, 몇 미... 한 1m 파야 될걸? 이거 엄청 많이 파야 돼.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열 번씩 파기. 오케이. 하나. 야, 너는 30번 해야 돼. 둘. 왜 잘 파고 있는데. 다섯. 아, 넷. 넷. 아, 이 정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원래 기업 행사하면 회장님들도 이렇게 다 파요? 아니요. 아, 그쵸? 근데 이미 파놓고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나무에 손만 얹고 사진 찍고 가시죠. 아... 우와! 드렁, 드렁이 나오고 있다. 어우. 됐어, 이제 막. 이제 흙을 파자. 우와! 아우야, 아우야, 아우야. 아니야, 할게요. 아우야, 할게요. 뭐가? 지금 몇 번 했다고, 지금 벌써. 나 옷 싫어.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심어야 해요? 얼마나 깊이요? 지금 딱 여기 정도 그래서 이대로 내려가ate. 아 네, 내려가고 혹시 한 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팝이요? 한 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팝이요? 어느 정도 파야 되는지? 제가 잘 봐야 돼 우와, 어우, 좋다 다르시다 그렇게 판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흙을 그렇게? 저기 틴틴 씨 흙을 얼마나 덜어야 돼요? 흙 어떻게,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가운데는 어떻게 파요? 가운데는 어떻게 파요? 하시면 돼요 이거 몇 년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 진짜로? 형, 그만 파세요, 그만 파세요 형,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있으세요? 아, 좀... 나오셔도 돼요 답 한 번 말씀드릴게요 들어올 때부터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이거, 야, 이건 뭐야? 아아... 아, 저걸 엄청 많네, 여기 폭탄하는 거 아예 돼, 이거? 출발 나 이거 마무리 하고 있을게 아, 빨리 와, 아아 아니, 아니 시험님 후기 많아서 그래 이거 들리면 들을 것 같은데 돌도 있고, 아우 어 형, 세 명 있어야 돼 요기가 제일 무겁다고요? 한번,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이쪽으로 끊자. 끌어. 여기서 끌 수는 없어. 비교, 비교. 우와, 무서워. 우와, 섹시해. 와, 섹시하다, 섹시해. 잠깐만, 이거 뭐 흥놔야 된다, 그렇지 않았어? 아, 힘들어. 자, 가자. 아, 나이는 꿀바네. 아, 나이는 오늘 진짜 꿀바네. 아, 짜증나네. 얘 지금 포장 갖고 있더만. 야, 저기 정우정하고 다 관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쟤는 진짜. 걸리는 게 나아, 처음으로. 아, 처음으로. 아니, 이게 웬 개고생이야, 이게. 나 이제 알았어, 처음에는 조금 걸려. 아, 에어컨트에 이거 4시간 동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5시간. 그래. 아, 이미 자기가 우리 서울 거 다 먹고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어, 진짜. 한 명씩, 한 명씩. 형, 확인해, 확인해. 오케이. 형, 저기 소원 밀어, 저 잘 자라라고. 어, 잘 자라라. 어, 릴바길 좀. 아, 이렇게? 한 번 비게. 이거. 이거 어디다 박을까? 이거 왼쪽, 오른쪽. 어? 이쪽이 더 예쁘겠지? 이거 배경으로 사진 찍을 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섭자리인가? 여기다가. 어. 그렇지, 가운데 같이 섰을 때?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해서 1박 2도 나오고, 나무 나오고. 옆으로 갈까? 형상이랑 같이 좀 앵글 들어오게? 그래, 보이게. 여기 보이게, 여기 잘 보이게. 여기 서도 평상까지. 여기! 여기 어때? 어, 여기 여기까 같이 찍을 수 있게, 사람들이. 오케이. 와. 돌을 더, 돌을 더 이렇게 넣으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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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사진 찍을게요. 다 했습니다. 삽들고, 삽들고. 한 번 웃어볼게요, 뒤로.